밭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위를 피해 저녁에 일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구민 기자입니다. 콩밭 위에 호미 한 자루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이 콩밭에서 밭일 중이던 57살 여성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을 쏜 67살 남성 엽사는 지자체 허가를 받고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잡는 이른바 유해 조수 구재단 소송입니다. 이 남성은 순찰을 하다 30m 거리에 있던 여성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탄을 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주위에 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불빛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숨진 여성은 더운 낮 시간대를 피해 저녁 시간에 콩 모종을 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남아서 일을 조금 더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산 아래 건물 위로 엄청난 양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대가 근처 다리를 건너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오늘 아침 10시쯤 세종시 금남면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전동 킥보드 1000대 가량과 배터리 300여 개가 불에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 정오쯤 울산시 중구 동남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면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